파스터만 flying 게임 아이고 이렇게 뚫릴 게 아닌데 가벼워 왜 뚫린 거에요? 아니 근데 힐러 조합부터가 이미 터졌어요 힐러 조합이 너무 있었어요 아니 이게 킬러고 자시고 간에 왜 터졌냐고 묻고 있어요 지금 제가 5일화까지 잘라뜨렸어요 그래서 그때 인물이 아무것도 한거 없이 그냥 빌렸어요 서가세요 진짜 너무하잖아요? 다섯명 전부한테 말하는거에요 버릴게요 네 버리세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거 같아요 매연한게 아니에요 굉장히 필요한데 말투 봤어요? 저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한게 아니라 맥투든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싶은거에요 어휴 누가 몰라요 엔피 준비됐어? 기다려봐 쏘실게 쏘실게 가자 가자 빨리 쏴줘요 빨리 쏴줘요 아 시발 너무 늦게 쏘다 아 되나? 일로와봐 일로와봐 그냥 찾아갈게요 그냥 말았어요 네 다른거 하세요 너무 늦었어요 방금 헉 잠시 쫄깃다 아 아 아 아 아 헬로우 아 아 아 아 자 잡았어 둘 다 잡아요 자리아 캑 자리아 캑 자리아 캑 하하하하 왜 죽어 ㅎㅎ 하하하하 jumpy's cake 뺄때 됐지 않았나 jumpy야 faud'Donna 계속 마킹 해주고 있는데요 아 네 계속 깨지고 있어요 차단 박아요 자꾸 뭐라고 하는 스타일이니까 엔지 컷 가자 엔지 피해 손발 처리해 안내 빼고 야 내가 질거 같은데 그리고 솔직히 둠피는 브리게트가 포지션만 잘 잡으면 둠피 할 거 없어요 아유 그냥 차단 박아요 그냥 아유 진짜 시끄러워 나 뭐에라 하킹 일단 나 이거 줘도 안 돼 이거 나 줘도 안 돼 나 줘도 안 돼 겐지 피해 겐지 컷 아나필 다인 컷 잘해 힐베인 잘해 힐베인이야 잘해봐 다 컷 다 컷 너무 아까운데 자탄 까비 자탄은 좀 아깝네 이 정도로 두피 겐지 존나 해줬는데 진짜 그거 가지고 또 뭐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나는 왜 터졌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이거 말투 누구 선생님 말투였나? 그죠? 교수 말투? 나긋나긋하게 X같이 말하는 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투야 아 디바 나만 봐 이 X랩 거 딜을 못 넣겠네 장난이 X랩 디바 있는데 못 채면 그렇게 빙신이지 지지 지지 존나 웃기네 역시 오버워치 아야 나 혼자 할 거야 지지 선세 자체가 이제 솔랭으로 올리려고 했었어요 아싸 개새끼 만났다 씹새끼 저거 봉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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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잃 alle 스윙 왕 아니 위 안 그 오일하게 피 야 이거 솔직히 내가 다 막았다 이즈야? 싹 다 놓았다 왼쪽 방해 코코볼 개피 코코볼 나이스 컷 나이스 코코볼 아우 아우 디오 점수 개꿀맛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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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증 조심하십쇼 저격증 조심하십쇼 여느님 하하하 하하하하 나갔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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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올 기분 ISE 자 wrong positive 아 속 시원해 하하오 기분좋아 없던 그 시절로도 아아 기분좋아 친구여 오늘받은 나와 함께 그 옆에 있는 나는 우리 젊은가 청춘에 잠을 높여라 아낌없이 마셔라